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마존은 17일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게 하는 아마존 파이머시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처방약 구매를 다른 물건 사듯 간단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45개 주에서 18세 이상 성인인 아마존 고객들이 약국 서비스 이용 대상입니다. 일반 알약이나 연고제는 물론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품도 판매, 배달합니다. 당뇨병 치료제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제, 혈당조절제와 피임약 등 일반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고객들은 아마존에 자신의 계정을 열어 의사의 처방전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환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아마존에 처방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조되거나 불법적인 처방전으로 약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아마존이 합법적 처방전을 구분할 장치를 갖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합성 마취제인 오피오이드 같은 통제 약물이나 비타민과 보충제는 배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판매처의 의약품 가격을 비교하고 결제 시 보험 적용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제네릭 같은 복제 약품은 최대 80%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브랜드 의약품의 할인 혜택도 제공되며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미국의 약국 업체 강자인 CBS, 월그린스 등은 아마존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도 온라인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지만 시장에서 별 힘을 쓰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이라는 강자가 나타나며 상황은 급반전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미국에서 외출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존 파마시의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연간 3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에 아마존이 진출했다며 미국 약국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7일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중 뉴욕증시에서는 의약품 공급 업체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 오픈 이슈가 이날 크게 부각됐다면서 이런 가운데 기존 의약품 공급 업체들의 주가가 장중 비명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2018년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